디아블로 쪼옹 개꿀맛 와 개꿀맛 미친 콜라보도 콜라보 나름인거같애 근데 겐지도 너무 얼굴 보여줄 수 못생겼어 개꿀맛 카드인데? 카드쟁이인데? 만찬일 시간이 너무 좋은거같아 마키 찍었네 마키있어 개다이긴 하다 계속 차네 마키가 어디서 나름이 그냥 끄ße깊는 싸움이 ㅋ 마키가 개나 욕이 있어요 확실히 라인을 칠레특 찍으면 더 무리하겠다 그 타이밍에 수련 밀고 튀어야지 아 뭐야 나만있어 실화냐 아 이거 망하려고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라클이 다리없어 너무 무리다 스라 오랜에 아직 너무 재미없다 말관리 스킬 쓰니까 진짜 개무잴이야 진짜 메인 탱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아이야 월급 캠프 올려야 된대 그만해라 뒤집어졌네 2명 넣고 빤스런 빤스런 아기 꽁차 케링이지 어 포션 2개 너무 맛있어 아 인마 삐진네 디아블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 이거를 포션을 줘? 하이라이트 저기 또 포션 줘? 진짜 메인 탱들이 진짜 스트레스 받는 캐릭이 제가 루나만데 진짜 개캅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개캅시오 마키라 쓰랄요? 쓰랄 지져 나이가 마키라 마키라이도 지져 쓰랄은 석캠으로 안 치워 탑에 센 캐릭이 너무 많아 쓰랄도 락을 들리고 미니라는 잔은 공부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고 락락락락락락락락락 내 영혼 레가시다 너의 기억해둬마 감이 손짓한다 디아는 이긴다 일단은 미안해 아 써보고 있잖아 주면, 주면, 아 씨 알아서 쓰면 다 깨우는 거 같아 스킹 스킹 라이센스 따진 거 같아 아 탱커 너무 재미없다 진짜 아 이거 메인 탱 얘는 메인 탱 중에 진짜 재미있는 메인 탱 많은 사람 메인 탱도 좀 재미있는 메인 탱들인데 재미없는 메인 탱 키티 형은 뭐 맨날 탱커 나오면 메인 탱이랑 울려요 왜냐면은 메인 탱이 가로시 한 2년동안인가? 가로시 하나밖에 안 나와서 고파있어 배고파하고 있어 메인 탱, 신기해 엄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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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바꾸는 거안나요? 그리용 엄마네 엄마네 있었어 엄마네 엄마네 누가 엄마네 아, 아덕서랑 같이 있기 싫어. 아, 아덕서랑 너무 잘 깨워 아, 쓰레기 포션 됐다, 포션 탱커가 좀 짜요? 별로 없어요. 서폿이랑은. 이번 년은 그래도 서폿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메인탱이 좀 짠 거 같아. 그러니까 불자에서는 메인탱으로 설계를 했는데 메인탱이 아닌 캐릭이 둘이나 돼버려가지고, 블레이즈랑 이들이랑 어떻게든 메인탱을 만들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메인탱은 힐러를 노린다 빨리 나의 피를 까져, 쪽쪽이하게, 쪽쪽이 잠깐만 더 지독인가, 쪽쪽이 아, 쪽쪽이 못했어 기아에 밀려서 좀 빨리 쓸걸 좀 빨리 쓸걸 아, 이게 진짜 욕심난다니까 진짜 개 딸피해 쓰고 싶은 욕심이 쪽쪽이가 이거 근데 내가 풀피고 상대가 딸피해 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상대가 풀피 되고 내가 딸피 되는 거야? 개트롤 궁극기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수면맨 간다이용 아, 아니, 씨, 혼내차하니까 존나합니다 혼내차하니까 뭐 궁섭을 껌박지도 없는데 혼내차 너무 아프잖아 캐스팅이 0.75 초가 있는데 0.75가 0.75가 아닌 것 같아 한 사회가 걸리는 것 같아 쪽쪽이 한 번 4.45개 아아, 쪽쪽이 훠흫 훠흫 개트롤 가능이네 이거 와 이 캐릭 10툴을 가는 캐릭이다 난 이걸로 레그해서 프로랍패스 올라올기 이거 그러면은 힐러들이 핸드 메피가 궁 아니 메피네 알갈리스가 궁 쓰는거 보고 그 궁 대상한테 힐 조직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못하나 그러기엔 궁 대상을 보기가 너무 힘들겠지 땅 밀렸지 근데 얘는 아까 게임 템포 올리는 템포가 그거 외에는 한타 능력은 좀 헷갈리다 아닌가 내가 박진압 레멜차가 너무 수리스러운가 지금 아파요 하지마세요 지금 디아도 아파 너무 아파 이건 좋은거같은데 이건 좋은거같은데 황데마가니스는 나 끝방왕인데 지금 빛이 생각을 안하는데 아 잠깐만 또 못써 또 못써 또 못써 또 못써 또 못써 또 못써 아 진짜 한 번만 성공하고 싶다 진짜 내가 이거 못하나봐 이 캐릭을 안써줘 이거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안써줘 그리고 역시 박스가 더 쓰기 편한거같이 역시 박스가 더 쓰기 편한거같이 내가 못쓰는것도 있는데 상대가 딸피씨씨 재고있으니까 쓰기가 아 사거리 아 뭐야 사거리가 둔다 짧구나 나 사거리 이렇게 짧은줄 몰랐어 사거리야 여기서 타고까지는 될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용 안써지나 용 안써져 타 타 타 타 할배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할배 할배 빨아먹어 오오옹 와 개꿀 개꿀 숙전에서 의외로 쓰기 힘드냐 그런데 그런데 의외로 쓰기 힘든것도 있는데 사실 박지가 너무 좋아요 두명만 빨아도 거의 쁘게 되가지고 아아 헤어워리 겁나 죽이고싶다 레인어만 레인어만 잡아 레인어만 대고 죽여버려 찢어버려 제발 수명 딱딱 걸어주고 레인어만 잡아 킹이너 탈베 안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아 수명 걸어놓고 참참참 히오스가 날카롭다 이제 놈들의 희망은 짓밟을 때다 내 계획과 일치 은 강릉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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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쁜데 아 근데 진짜 13특으로 수명 강화하니까 수명 시간 되게 기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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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점 수명 나갔어 나갔어 눈 마우는 공포 나왔어 아이고 쎄 죽었네 어 찍힌다 찍힌다 어 찍힌다 그걸로 할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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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 쪼옹 개꿀맛 어 개꿀맛 미친 잠깐만요 나도 꿀맛당인데 아 문 하나 까지 아 아 쓰랄림 제 눈이 아픔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딜 1등이네 몰랐네 난 딜 안난거 같은데 근데 저도 배는 안나올거 같아요 울투를 이번판 올려야겠다 좀 실험적 배용들이 가득하니까 제가 잘하진 못했는데 아 근데 우리템 CC가 없어서 제가 끊어야겠다 나이스 귀가 찢어버렸네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니 중독의 문화라 일로와니 진짜 죽여버릴거야 미안해 미안해 으어억! 퀀담! 어디냐? 여기냐? 여기냐? 어 뭐야? 어 뭐야 누가 남았어? 아스트라엘이 잡았구나 내가 잡을 줄 알고 나 개쎄 줄 알고 음~~ 딜리셔스 디아블로 어후 디아블로 너무 맛있어 아 나 개쎄 줄 알고 줄 알았잖아 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ㅋㅋㅋㅋㅋ 어후 그냥 Q 몇번 맞추니까 오 죽었네 뭐야 개석인가 했는데 쓰랄리 티티온하고 만드는데 수면 걸었어 빡기같은 이건 날 살리려 했는데 자기가 깨워서 죽을더라고 제끼 잡아 이 제끼 와아 흑간다아 어디냐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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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죽는데? 이게 쓰레기네 갯뚱한 쓰레기 특성이 쿨도 80초야 이거 탈출비로 쓰게 20초 해주라 그냥 이거 그냥 빤스런 특이네 프로신에서 레오리 평가는 불지옥신단에서 트라잉관딩 해주면서 신단 나왔을 때 신단 싸움에서 완전 1티워라 좀 일찍 끊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딱히는 쓰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대학과 고립 정도로 해줘야지 이거는 아예 안보이니까 내가 스킬을 맞춰도 안보이니까 가벼워 이거는 옆에 보무서도 되겠어요 아 이거 수돗튀게 수돗튀게 일단 여기 앞으로 쭉 가자 일단 앞으로 쭉 가 있으면 우우가 있겠지 그래 이렇게 누군가 있겠지 이걸로 늦지겠네 폴스 같은거 없으면 운영이 아예 안되가지고 운영이 아예 안되가지고 이거야? 지금 상황은 랩샵의 의미가 없어요? 성체 상황에서 용을 탈 수 있냐 운영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도대체 하여튼 뭔가 좋겠지? 아니 그.. 아씨 아 이거 쓸나 다.. 귀가 다 쓸나 했잖아 왜냐 벌레.. 벌레같이 죽었네 차라리 16북은 시야를 희생한 대신 밤에 질주를 무만으로 씁니다만 수련만 계속 날고 다니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오.. 오 할배 오 할배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웃길 것 같애 뭐지? 저 새끼 뭐하는거지 하고 저거 뭐하는 새끼야 아고.. 많이 했다